최후의 형체가 가까워졌다. 현실을 완벽한 고요로 재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. 더는 친구를 묻고 싶지 않아. 모든 것의 끝, 진짜 최후를 보여주기로 했어. 마지막 한 걸음도 함께... 끝까지 걷도록 가세요. 이곳은... 뭐라 해야 할지... 부패된 공간으로 보인다. 그 자식이 뭐라고 했어? 목격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보여줄 뿐이죠. 이건 거짓이에요. 수호자,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던어주겠다. 우리와 함께하라. 자발라... 제발... 이러지 마세요. 뛰어! 내 운명은 내가 정하는 거니까. 예 taki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